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남자친구 테디에게 너무 사랑한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. 올해 너무 많이 사랑했고 내년에 더욱더 많이 사랑하자 우리. 축하드립니다. 멋있다. 한혜진씨. 그리고는 바로 그냥 들어가시네요 자리로. 깜짝 놀랐어요. 뒤로 돌아가셔야 되는데. 어쨌든 이 방송 보고 있을 테디 정말 하겠어요. 감사합니다. 진짜 마지막으로 아까 수상소감에서 너무 멋지게 남자친구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저는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사랑한다 하는 바람에 2015년도 소망을 한 말씀. 2015년도요. 내년에도 상에 대한 욕심을 좀 부려보고 싶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사랑 이어가고 싶고. 다시 한번 사랑해. 테디씨 부러워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